오늘은 양평에 있는 운길산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기타를 들고 왔어요 뭔가 산도 타고 기타도 치고 체력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테스트 겸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한 3,400m 남은 것 같은데 엄청 가파르네요 이렇게 좀 이따 정상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면주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에 다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군요 정상이 이렇게 남한강이 보이고 날이 좀 흐려서 이쪽으로 보이고 여기 정상석이 있습니다 산악회에서 다른 곳들 예수의 손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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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